어우 손짓니 어우 손짓니 어우 손짓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청단봉 기우쌤이거든요? 아 예쁘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니가 잘하면 돼 잘하실 수 있으세요? 네 탈색약은 이거 샀어요 올리브영의 판은 5,900원에 샀어요 블랙백이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이거 별로예요 얼굴 안 나오니까 진짜 별로요? 저는 탈색 효과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지금 말해주는데 내가 할게 두 개 탔어? 하나지? 응 난 집주인이니까 그래 이거 못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? 나 잘해 수술이 없는데 할게 김관 오늘 환자 수술이 뭐지? 심장입니다 한 번에 두 개 다 할까 그냥? 여러분 바꿔줄게요 통을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하네 본죽이야 우리 모두가 아는 지금 뭐 어 냄새! 붉은 게 없는 나 입술 왜 이래 침이라도 바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유행이 지났나요? 브릿지가? 진하지 않았어 내가 봤으니까 브릿지라고 하지 말고 발레아주 염색이라고 하는데 브릿지 아니야? 똑같은 말인데 브릿지? 보통 발레아주라고 많이 하고요 이거는 쓸게요 네 괜찮아요 나 이거 개 작아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나 들어가던데? 난 안 들어가 에이 설마 유튜브가 빨리 잠깐만 잠깐만 이럴 일이야? 됐다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일단은 머리를 조금 빼주도록 해볼게 나 안 보여 이거 좀 빠짝하게 일단 이렇게 빠짝 해줘야 돼 이거 썸네일이야 아 근데 이거 안 빠지는데? 진짜 안 빠져? 이게 구멍이 이게 한 땡겨봐 이쪽 이렇게 땡겨봐 할 부분 됐어 일단 뒤부터 섹션 나올게요 근데 망했다고 해서 너한테 뭘 안해 너무 많이만 안 뽑으면 될 거 같아 근데 너가 너무 찐따같이 너무 조금 뽑지 말아 내 얼굴 봐봐봐 나 얼굴 봐봐 나 얼굴 봐봐 여러분 이거 쓰면 이렇게 돼요 이만큼? 괜찮아 몰라요 느낌대로 해 그냥 어 그만큼 잘 뽑았죠? 눈 어떡할 건데 아 아파 조금 참으세요 아니 이거 이쁘게 해주고 싶은데 기다려봐 그치? 너도 망치기 싫지? 나도 셀프가 몇 년 차bi 내가 경력이 어흥 어퓨뜸니 아퓨뜸니 어퓨뜸니 어퓨뜸니 얘 얘 이겼지 얘 이겼지 얘준경니 네 네 선배님 어퓨뜸니 아오퓨뜸니 아아하 이게 니 교양이야. 이게 니 교양이야? 머리 땀 차가지고. 야 잘 나온다 이쪽은 그치? 머리가 좀 많은 쪽은 잘 나오나 봐. 이마 찔릴 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괜찮아.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가? 아니야 괜찮아. 감고. 어머 여기 딱 좋아. 어머 머리 잘 뽑혀. 여기 찢은 곳. 저 아무리 쪽 좀 많이 해주세요 선배님. 요구사 너무 존나 많지? 저 일단 주시려나 봐요. 일단요 싸요. 이쑤시개. 열정 페이. 김가연 자. 이쑤시개. 나왔어요. 머리가 보여요. 진짜 아픈 거 아니지? 진짜 아파. 아 미안. 아 왜 아니 괜찮아. 어디 쪽 더 뽑을까요? 지금 거울로 한번 보시고요. 좀 많이 뽑아야겠다. 알겠어. 뒤쪽? 그러니까 이렇게. 왜 전체적으로 다 뽑으란 말이야. 두피에 오늘 피가 날지도 몰라요. 아 예쁘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. 방법이 있어. 어떻게? 니가 잘하면 돼. 뒤에는 내가 안 보니까 굳이 많이 안 해도 돼. 와 진짜 개못생겼어. 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? 그냥 군말 안 하고 나를 해주는 대로 한다고 하더니 지금 존나 요구하는 거 있어. 나 배달의민족인 줄 알았잖아. 자 이제 여러분들 이만큼. 잠깐만. 흔들리는 꽃들 속에다.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만 뽑아줬고요. 우리 홍홍 친구 너무 고생했습니다. 그러면 바로 탈색량 바르도록 할게요. 탈색량. 아니 이거는 막 발라도 되잖아. 어어 정성 담아줘. 정성 담아줘. 머리 감겨주시나요? 아니요 머리는 본인이 감겨주시나요? 아 머리 감겨줄게. 왜? 감겨줄래. 왜? 그것도 영상 찍어. 야 20분 정도만 있으면 되나? 30분? 제가 컬러 테스트 보고 결정할게요. 오 전문가요? 야 니 장갑 꼈어? 저 여러분 탈색은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해서 발라줘야 되시는 거 아시죠? 고르고 이렇게 들어가면. 야 벌써 빠지는 느낌이다. 벌써 색깔 빠지고 있어. 어. 내가 염색모라도 그런가? It's raining man. 예이. 할렐루야 it's raining man. 음악 좀 틀까요? 좋아요. 진짜 전문가다. 이제 10분 뒤에 야 탈색을 한 번 더 발라주고 그리고 20분 있다가 씻을게. 좀 쉬어. 나 쉬어. 아 좀 쉬어. 좀 쉬라고. 2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. 새벽 5시 반. 아니요. 내 지닫자 분. 새벽 5시 반. 약을 한 번 더 바른대요.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청단봉 기수쌤이거든요. 어 쉬웠어요. 탈색을 했는데 살짝 덜 빠져가지고 한 번만 더 빼도록 할게요. 이게 애가 이렇게 만들었어. 이따 애기. 이 자식이. 딱 여기가 근데 딱 어떻게 신기하게 여기 이렇게 딱 많이 나왔어. 사실 저는 이 앞머리가 좀 많이 나온 게 아쉽기는 해요. 왜? 너무 촌스러워 보여서. 어 언니요. 근데 지금 옆에 보면은 옆에가 진짜 이쁘게 너무 잘 됐거든요. 이쪽도. 어 약간 나 앞머리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나 앞머리 포인트 넣는 게 더 좋다고 하시니까.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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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